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블록미디어 불미채널 최초로 차트를 놓고 시장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는요 퀀트 기반 디지털 자산 솔루션 기업 AM 매니지먼트의 송승재 CEO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AM 매니지먼트 저는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은 그런 솔루션 회사더라 그리고 또 이제 AM 매니지먼트 송승재 이사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블록미디어와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매주마다 리포트도 같이 공유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또 그거를 이제 또 잘 작성해 주시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요 저희 정하인 기자가 AM 매니지먼트의 위클리 보고서 이 뒤에 보이시죠 이 위클리 리포트를 기사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영상 버전을 통해서 아 정말 좀 움직이는 차트를 통해서 네 시장을 빠릿빠릿하게 좀 전해 드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AM 매니지먼트 소개를 잠깐 듣고 제가 뭐 퀀트 기반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퀀트 기반 뭐 어쩌고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퀀트 기반 회사고요 저희가 이제 이 퀀트 전략을 디지털 자산의 움직임 시장 대응에 맞게 전략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저희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논커스터디 비수탁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점 수탁형이고 수탁형이 아닌 건 뭔 차입니까? 어 수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임을 받는 거죠 고객들의 자산을 저희가 일임을 받아서 그거를 보관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는 건데 이제 비수탁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API를 연동을 해서요 네 어 저희가 이제 퀀트 전략을 저희가 API로 연동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으로 고객들의 운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컨설팅입니다 네 송승재 CEO님 제가 이제 처음 뵀어요 오늘 사실 항상 사진만 이렇게 듬직한 모습 보다가 굉장히 젊으시군요 언제쯤부터 이걸 하신 거예요? 저는 17년도부터 이제 가상자산이 한창 상승전 붐이 있었을 때 그때 저도 똑같은 개미 투자자로 같이 진입을 했었습니다 아 이 바닥에 있는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돈 벌려고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분야로 뻗어나가는 거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랄까 시장을 분석하고 그걸 서비스 단으로 옮기려는 곳이 바로 지금 AM 매니저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퀀트 분석한다는 곳은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와 아주 끈끈한 연이 있는 AM과 함께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두절미하고 현재 시장 진단부터 하겠습니다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랠리로 엄청나게 또 감세를 보이긴 했었잖아요 7월까지만 해도 뭐 괜찮아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뭐가 오니까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기가 되면서 그런 이제 실망 매물도 나오기도 했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음 10월 중순에 다시 심사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많이 좀 약해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당장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다음 10월 중순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준비해 주신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데이터를 보기 전에 물론 이제 크립토 차트 많이 볼 줄 아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요즘에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보시는 시청자 분들이나 저희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이제 뭐 퀀트 분석을 하시는 회사지만 어떻게 뭘 보고 어떤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다뤘던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들 그에 의해서 뭐 이제 그 회사나 그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 투자를 한다든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차트를 뭐 어떤 패턴 분석법을 이제 대입을 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뭐 피카츄 분석법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기형이 분석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이 크립토인들이 좀 옛날에는 많이 코리니 였다면은 요새는 또 기본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다 고였어요 네 고인물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빼고 다 고였어요 네 웬만한 이제 분석을 가지고는 어 우리들도 아는 건데 약간 뭐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아는 소리 다 하고 있냐고 또 하고 있냐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 뭐 간단히 그냥 팁을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17년부터 해 가지고 수년간 좀 비트코인 분석을 많이 했었잖아요 계속해서 해오면서 뭐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었고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굉장히 쉬운데 라는 그런 팁들도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간 최대한 간격으로 간단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을 할 때 뭐 보조지표들이 있잖아요 보조지표들을 굉장히 많이 켜놨어요 보조지표라는 건 어떤 거 뭐 이제 그 차트를 보면은 뭐 rsi 그러니까 상대 심리지수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증권에서 분석하듯이 공시했던 거 다 띄워놓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차트의 본질은 뭐냐 아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차트는 결국 중요한 건 이 거래량 거래량 볼륨 그렇죠 거래량과 캔들 그리고 이 평선 우리가 그냥 트레이딩 차트를 딱 켰을 때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거든요 뭐 어떤 패턴이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거래소를 들어가도 그냥 차트에 딱 나와 있는 게 거래량 캔들 이 평선 이거는 딱 기본적으로 세팅은 돼 있어요 예 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딱히 내가 뭘 누르기 전에 네 예 제가 건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세계가 가장 중요한 거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거래량은 사실 거래된 말 그대로 거래된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옆에 써 있는 거 예 예 거래된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캔들로 치면은 양봉 양봉이 나왔다 또는 은봉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고 양봉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단순하게 이제 분석을 하면 돼요 아 지금 현 자리에서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자리구나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한 자리라서 이 가격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이 자리가 만약에 추가로 이탈하게 되면은 주의를 해야겠다 음 또는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으니 내가 매수를 한번 시도해봐도 될 것 같다 음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는 그간의 이제 평균 거래량 대비 굉장히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겠죠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면 위에는 아까 말한 뭐 캔들 같은 게 있는 거고 네 밑에가 지금 이게 볼륨이죠 네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볼륨이고요 네 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캔들이고 지금 이렇게 선으로 나와 있는 게 이평선 예 입니다 이동평균선 네 이동평균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이제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오르려는 성질이 강하죠 근데 밑에 볼륨은 굉장히 좀 많아져 있네요 네 초록색과 빨간색이 도 있고요 네 이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사실 어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그냥 전체적인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 이 캔들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 캔들이 정하고 밑에 색깔은 캔들이 정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과거의 여때를 보면은요 와 많이 올라갔었네요 네 여때를 보면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분석하지 않아도 중장기 관점에서 아 요정도는 좀 저점 구간이 될 수 있겠다 또는 요정도는 이제 내가 조금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겠다라고 판단한 기준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추세는 항상 올라가기만 하지 않고 내려가기만 하지도 않아요 항상 무언가를 조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 하나의 패턴인 거고 네 네 그래서 봤을 때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네 또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일정 구간에 횡보를 합니다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구간을 반복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횡보를 한 뒤에는 한 방향으로 치우치죠 오르든 내리든 네 이때도 횡보를 하고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데 예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과 이제 이평선 그리고 캔들로 다 같이 봤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캔들을 보시면은 캔들의 이 몸통 부분 꼬리 말고 이 몸통 부분을 보시면요 가운데 정도 네 이 몸통 부분을 보시면은 몸통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 이게 추위가 비슷하네요 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네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 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가의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네 거래량은 감소한다 네 이거는 사야될 때다 네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은 매도세가 그만큼 줄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더 이상 이 가격대 밑으로 덤핑을 시키려는 이 힘이 점점 계속해서 소모하고 있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오히려 그 던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덜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 해당 자리에서는 이후에 반등이 크게 나왔죠 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나를 드리자면은 요 RSI라는 RSI? 네 RSI라는 이 지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상대강도지수라고 해서 상대강도지수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투자심리도 아 비슷한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가격대에서 사람들이 투자심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매수심리 또는 매도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이게 뭐 공포, 욕망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어 뭐 그렇게 좀 비슷한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선 위로 가면요 과매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매수세가 굉장히 과하다 어 그리고 이 30 이하로 가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매도세가 너무 과하다 어 너무 오버스럽다 약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보시면은 이때 과하했죠 굉장히 과하다를 이제 표시를 해뒀고요 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거를 보고 어 반대로 어 그래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뭐 시장을 보는 분석법 중에 하나 어 어 네 네 그러면은 주가의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네 거래량 계속해서 줄여요 네 그러면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올리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힘이 떨어집니다 네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크게 올리지도 못해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하락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장이 약간 반전 추세를 볼 수 있겠구나 아 슬슬 던져야겠구나 네 시장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음 강하게 근데 일정 구간에서 크게 구간을 만들고 횡보를 한다 음 정체가 있다 그러면은 의심이 불만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내가 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평선을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평선 위로 안착되어 있을 때 상승하려는 그런 힘이 있을 거고요 네 주가가 이평선 아래로 이탈했을 때는 위축된 장세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평선이라는 걸 보면 색깔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요중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이평선인데요 30, 60, 90입니다 31선, 61선, 91선인데요 아 네 보통은 일반 주식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 5일, 10일, 20일 7일 뭐 이런 거 네 뭐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30, 60, 90으로 보는거는 단순히 그냥 추세의 강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수년간 분석을 해오면서 저만의 하나의 분석법 중 노하우 중 하나인데 30, 60, 90을 세팅을 해놓으면 정배열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한 배열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는 추세의 힘이 강도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다만 빠졌을 때 아래로 이탈됐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그때는 아까 말씀 주신 RSI랑 밑에 거래량을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종합해서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어요. RSI는 낮아집니다. 거래량도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떨군다. 근데 여기서 얘가 한 번 하락이 이렇게 나와버렸네? 나왔는데 주가가 이 평선 아래로 이탈이 됐어요. 그렇죠? 빠져나왔죠. 밑으로. 삐져나왔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주의를 해야 돼요. 얘가 반등은 나왔지만 결국엔 하락을 했잖아요. 오래가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반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점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 평선 돌파가 나왔을 때 추세를 더 끌고 가죠.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해가 훨씬 가네요. 사실 이렇게 딱 그냥 주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방송 보시고 그래도 이제 조금 그나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9월 1주, 2주차 정도에 대입을 하면은 현재 추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현재 추세를 그럼 한번 볼까요? 네. 현재 추세를 보면은 어때 보여요? 거래량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방금 노하우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일단 거래량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네. 밑... 말씀해 주세요. 수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과 정신의 방향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2평선 아래로 지금 이탈되어 있잖아요. 아, 이탈됐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움직임은 단기적인 분석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분석법은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입니다. 차트라고 해서 단타 치기 위한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일단은 흐름을 줄어보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주가가 2평선 아래로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왔고 완전히. 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아직 주가가 2평선 위로 안착도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서 굳이 매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이탈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예의주시는 할 만해요. 음... RSI가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죠. 예의주시할 자리이기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어 내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거래량도 이렇게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여기서 매수를 계속 전략을 좀 취해봐도 되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취하고 내가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을 건지 엑시트를 어느 타이밍에 할 건지 네.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고 어떻게 전략을 할 건지를 또 자세하게 또 추가 분석을 해야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겠어. 네. 그러면은 그냥 기다려요. 아... 기다렸다가 반등이 크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2평선 위로 안착하는 움직임을 만들어요. 2평선에 걸치는 순간 매수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2평선 아이로 빠져 있었잖아요. 네. 이때 보면은 2평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평선 위로 한번 이렇게 올라간 순간 밑에 거리량을 보면 여기서 초록색이 터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방에 이제 장대봉이 하나 쭉 쓰는데 그런 타이밍이 지금 추이로 봐서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엄청나게 안정적이게 하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것까지 두고 지켜보면 돼요. 이렇게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럼 이때 샀어도 기본적으로 최대 13% 정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13%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었어요. 비트가 13%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네. 일반 알트코인 중에 조금 크고 안정감 있는 애들은 훨씬 더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들을 대응해도 되는 거고 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인 분석으로는 아까 24,800달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지지선이라고 그랬죠. 24,800달러로 보는 거는 그냥 단순히 왜 보냐. 이때도 저점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전저점이 24,800선이니까. 네. 이때도 저점이고 그리고 과거에 올라오면서의 고점이기 때문이에요. 아... 네. 기본적으로 이때의 고점과 이때의 저점 보면은 주가가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고점, 저점 해가지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지지, 강한 지지가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보면은 이 주시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또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 한 번 바닥을 쳤다가 지금 그 지지선이라는 데를 터치를 할 뻔하다가 한 번 꺾여서 올라왔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4,800달러를 리스크 기준선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전략을 취했을 때. 고편적으로? 네. 그렇게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조금 더 지켜볼래 하면은 확실하게 반등이 좀 더 나오는 거 보고 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켜보고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조금 하는 건데 네. 지금에 와서 이 차트의 상황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이 12일 오후 3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차트가 라이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추이가 될지는 사실 저희도 모르는 거긴 한데 지금 이 상황, 이 차트 그림을 보면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그냥 보고 이걸로 평가를 하면 딱 좋겠다. 방금 말씀해주신 화살표도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RSI, 투자 심리지수는 밑에서 올라가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리량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동 평균선 아래로 차트가 이제 밑으로 빌로우드 됐고 네. 그 다음에 살짝 초록색의 반등세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앞에 추이는 그러면은 뭘 보고 좀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어...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예상되는 가격대도 설정을 해놓는 편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분석보다는 어... 유동적으로 조금 대응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이게 스타일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니 뭐 어디 보면 목표가 얼마 제시하고 네. 그렇죠. 주식방송처럼 할 수 있긴 한데 네. 그게 지금 크리프터 시장에 어울리는지는 사실 전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목표가 얼마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약간 좀... 샀잖아요. 네. 뜬구름 잡는 얘기는 저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말씀드렸듯이 2평선 위로 안착하면은 2평선 아래 위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한다예요. 아... 네. 2평선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레이더를 계속 보면서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사실 어느 정도 잘 이해만 하셔도 내가 어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내가 뭐 이 정도 이제 홀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떠요. 이때도 보면은 네. 고점 높아지고 거래량 빠지고 심리 빠지죠.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시그널이 나오면 어? 나 이제 슬슬 약간 내가 홀딩했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겠다.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겠네. 라고 하고 융통성, 유동적인게 조금 정리를 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죠. 아우 재밌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본격 차트 분석 그리고 되게 이지하니까 네. 참 설명이 너무 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저보고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차트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승제 이사 AM 매니지먼트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차트를 본다. 그리고 설정을 한다라는 것이지 이걸 따라서 무조건 투자하며 수익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점은 확실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재미로 하나만 더 보죠. 네. 혹시 이더리움 네. 요지부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네. 그 상황 끄트머리 이제 앞으로 추위 한번 네. 확인해 보고 갈까요?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네. 이더리움은 원화로 원화 좋습니다. 네. 원화로 한번 한국인이니까요. 지금 214만 6천원 정도 네. 가격 위치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방금 비트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은 비트코인은 지금 이 저점 위로는 지켜주고 있어요. 보면은 비트코인은 근데 지금 이더리움은 이탈을 했죠. 이랬다는 거는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매도 압력이 크다. 네.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밑에 보는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심리 투자 심리 지수도 아 이게 비트코인하고 확실히 다르군요. 네. 지금 보면은 그래도 일단은 뭐 이거는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요게 일단 이탈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먼저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할 만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여기서 유의미한 반등이 한 번 크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굳이 살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네.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그러네요. 지금 보면 이평선의 이제 짝대기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파동처럼 생긴 끝머리 것보다도 지금 차트에 지금 저점이 가격 포인트가 굉장히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네.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주가와 이평선 간의 격차를 이격이라고 하는데 네.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적어도 얘가 돌파를 흘려면 이런 식으로는 한 번 붙어줘야 돼요.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안 보이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관심을 한 번 가져보고 매수 전략을 조금 취해보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얘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이격을 좁혀놓고 네. 이격을 좁혀놓는다 치면은 얘가 이 정도 순까지 올라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 그럼 매수를 받아볼까? 왜? 상대 강도지수도 올라가는 추세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이제 한 번 해봤을 때 손절 라인을 여기로 그냥 쉽게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관점들을 보기에는 아직 네. 굉장히 지금 반등할 수 있는 기세보다는 하방 기세가 네. 좀 더 센 상황이라서 지금 지표상 간단한 세 가지로 봤을 때는 조금 힘든 구석이 있다. 네. 굳이 뭐 살 필요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냥 여유롭게 두는 이게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 어 재밌네. 아 이거 차트가 재밌네. 차트가 재밌고 굉장히 보는 맛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맨날 매크로가 어쩌고 파월의 입이 어쩌고 하는데 글자만 보다가 네. 일단은 뭐 그림 좀 보니까 눈이 좀 시원해집니다. 그럼 이제 송이사께서 보다 보면은 어 얘는 시그널이 나쁘지 않다. 네. 어 얘는 좀 뜻밖에 괜찮게 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발견한 그런 코인이나 토큰이 있습니까? 어 사실 저는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이 알트코인들을 제가 매매를 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흔히 쓰는 이제 말인데 줄 맞추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줄 맞추기. 네. 그런 이평선들하고 이제 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오를 분위기가 나타나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은 보면은 비트코인 일단 안정적인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모두 다 전반적으로 이평선 위로 안착이 돼 있습니다. 최소한 겹치거나 네. 안착이 돼 있고 이평선들이 뭉쳐 있어요. 주가가 이평선 위에 안착돼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패턴을 다 만들 때가 있습니다. 30일, 60일, 90일 이평선이 겹쳐져 있고 그 위로 지금 차트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런 움직임을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저는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얘는 무슨 코인 얘는 뭔데 이렇게 추세를 보이고 있지 라고 제가 생각하는 코인은 트론이거든요. 아 있긴 있군요. 네. 어 트론 우리 저스틴 선의 트론 사실 제가 저스틴 선은 약간 좀 괴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KBW에서도 1대1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곧 나갈 예정인데 근데 또 인터뷰에서는 또 얌전하긴 한데 그 옆에 따라다니는 카메라맨이 무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특이한 양반이다. 부럽긴 했습니다. 사실 이 저스틴 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어 굉장히 약간 좀 신뢰? 약간 이단화 느낌 좀 있죠. 실리하기는 조금 굉장히 힘든 그런 느낌의 이미지인데 이 트론 코인을 보면요. 추세가 보세요.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이게요? 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때 저점이 보시면은 올해 1월이에요. 업비트네요. 이거는? 네. 업비트 원화입니다. 이때가 올해 1월입니다. 1월 1월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1월이면 사실 FTX 때문에 시장이 네. 아사리판이고 이제 아사리판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좀 전망할 때잖아요. 네. 1월이면은 사실 이 기준은 비트코인도 그 FTX 사태가 좀 정리해가지고 조금 진정이 되고 저점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은 크게 반등하는 기점이기는 하거든요. 오른다는 뉴스 나올 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차트를 봤을 때 한번 짧게 비교해드리면은 지금 차트가 보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퐁당퐁당. 네. 퐁당퐁당. 근데 트론은 그냥 무상향이에요. 이건 뭐 약간 나스닥에 한창 잘나갈 때 나스닥 디스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어 맞아요. 제가 이때부터 약간 이거 왜 이렇게 추세가 괜찮지 이때부터 관심을 가졌거든요. 빨리 가지셨네. 이렇게 추세가 괜찮지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가 한번 좋게 보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 정말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 괜찮은 차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트론이라고 해요. 트론의 어떤 비전 그리고 저스틴 썬 어떤 행보 이런 걸 다 떠나서 트위터에 이런 걸 떠나서 다 제외하고 놓고 보고 그냥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 저는 트론이 굉장히 차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주신 심리지수 같은 거 물론 거래량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위로 쭉쭉 뻗어있는 네. 그냥 이렇게 이게 시원하네. 한 번씩 크게 떨어질 때도 있기는 한데 금방 또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목을 해볼 만은 하다. 이게 또 최근에 저스틴 썬이 트위터에다가 FTX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자기가 다 받아서 해줄 테니 안심하라. 그런 식의 트위터를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트론 투자자들은 조금 뭐랄까 즐겁게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차트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의 의견과 차트는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주봉 차트 보면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 위로 쫙 올라가 있고 네. 너무 안정적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실하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약간 뭘까 테슬라 같은 느낌이잖아요. CEO와 이걸 만든 사람의 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많은 이제 포드와 뉴스가 난무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라. 저희가 매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코인이나 토큰 같은 것들을 같이 좀 뵀으면 좋겠는데 계속해 주실 거죠? 긍정적입니다. 저희가 이거 만들었어요.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 갖고 매주 위클리 리포트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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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